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아놀드입니다. 네, 이곳은 하쿠바 4.7이에요. 4.7. 고류 4.7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고류따로 4.7 따로예요. 하쿠바 고류, 하쿠바 4.7이에요. 오늘은 2023년 3월 10일이고요. 금요일이에요. 지금 9시 반 정도 됐어요. 우와. 여기 루트3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내려올 것 같아.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금 다 모물이 돼 있고 이게 다 얼어 있어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죽음이야. 죽음! 옛날에 어떻게 저를 다녔나 몰라. 참 진짜 그래도 물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 무서워. 그러면 절로 내려오면 돼. 이렇게 앞으로. 여기 하쿠바에 오시면은요. 하쿠바에 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고류하고 4.7 묶여있는 이곳이에요. 이것도 고류 쪽으로 가면은 작은 숙소들이라든지 이렇게 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묶으면 이 4.7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4.7 베이스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긴 안 되고 고류 쪽으로 가시면은 있어서 좀 괜찮고 또 하쿠네 쪽 가시면 또 하쿠네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가 왔다 갔다 셔틀이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다니시는 데도 뭐 부담 없고 그러니까 하쿠네 마을에서 묵으면서 하쿠바 마을에서 묵으면서 예전에는 진짜 하쿠바 호텔 진짜 엄청 갔는데 하쿠바 호텔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타고 그랬었는데요. 오 그런 뭐 편의시절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소리고요. 야 여기 4.7 이 정도였나?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억은 내국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쪽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다닐 때만 해도 우와 좋아 죽인다 죽인다 막 그래서 다녀가지고 여기가 이 정도 경사인지는 상상이 안 됐어. 아니 인지를 못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와 진짜 엄청나네. 물론 이제 이쪽 4.7 쪽은요. 초보자들이 오시기에 좀 부담돼요. 코스 자체가 이런 코스들이 쭉 이렇게 있고 저 상단부에 올라가면 또 이제 고류하고 연결된 부분에 또 다른 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도 괜찮은데 그러려면 또 상단부까지 이거 곤도로 한번 타고 올라와서 내려가서 또 타고 타고 두 번 세 번 정도 갈아타는구나.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올 때 이거 못 내려오더라도 차도 있잖아요. 차도. 차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차도 자체가 우리나라 차도는 네임보 차도 같은데 되게 크고 그냥 그냥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또 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살짝 부담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류 쪽으로 초보자들이 오신다면 고류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고류 베이스 쪽은 또 광장이 넓고 괜찮으니까 그쪽에서 즐기시면서 또 상급자는 이쪽 넘어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4,7 쪽은 제가 타는 영상 나중에 붙여드리고요. 또 이제 저쪽 고류 넘어가서 정상 쪽에서 거기 또 이제 아... 젊음의 추억이 깃든 곳이 있어요. 이따 가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아놀드입니다. 네 여기는 하쿠바 고류 스키장이에요. 고류. 그러니까 오룡이죠. 그곳에 있는 모굴 코스야. 모굴 코스. 와... 저 아래에서 곤돌라 타고 올라오면 저 아래 내려져요. 요거 넘어서. 그러면 절로 내려가서 저기 올라오는 리프트 있어. 저걸 타고 쭉 해가지고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이걸 타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 다닌 것 같아. 거의 한 10년. 10년 정도 여기 매번 와가지고 이 코스 진짜 느낌상으로는 100만번도 더 탄 것 같아. 오우 지금 엄청 깊네. 오우 엄청 깊어. 엄청 깊어. 야... 근데 그전에 탈 때는 이... 이... 경사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인지를 안 하고 탔다는 개념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경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 루트 3 같은 경우 거기는 경사도가 엄청 세가지고 그쪽에 목으로 박히면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생각 없이 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연습하기 적당히 좋은 코스에 보니까 이 코스가 이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렇게 용평 폐장하면은 이쪽 넘어와가지고 이쪽 가서 목을 연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야... 참... 이렇게... 추억이 새록새록하니까 기분이 위험한데요. 아주... 이제 뭐 목을 끄는지가 꽤 돼가지고... 그리고 저 위에 산에 절로 등산이 가능해요. 절로 해가지고 저기다 사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사인하고 넘어가서 저쪽에서 또 등산도 할 수 있고 와... 이 하쿠바 밸리의 스키장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11개인가 그래요. 11개? 하쿠바 밸리의 스키장이 저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레이저가 이제 하포네하고 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상단부에 상단부에 이렇게 별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코스들이 있어가지고 상급자들이 와서 재미를 볼 수가 있고 또 저 아래 하단부에는 별도로 또 이제 하단부에 초보자들이라든지 처음 배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중급자들 연습하는 코스가 꽤나 많이 있어요. 꽤나 좋아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진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나 여기는 골드위컷까지 해요. 5월 초까지 해요. 상단부는 상단부 이 부분 특히 여기 이런 데 빵꾸나 있고 그런데 눈 이게 적설량이 홈페이지 보니까 올해 지금 2m 80이래요. 2m 80이 여기 쌓여있는 거야. 이런 데들은 그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된다는 거죠. 와... 참... 역시 일본 일본 스키장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알프스가 어... 저쪽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쪽에 있으니까... 또 여기가 이제 일본에 있는 알프스예요. 알프스 이쪽이 북알프스고 저쪽 내려가면 남알프스가 되는 거죠. 알펜누트라고 눈벽 사이로 차진하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여기. 그게 여기. 관광 와도 뭐 괜찮죠. 뭐 4월... 4월달에 와도 그런 데 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하쿠바 쪽은 그전에는 고마짜고 도야마 쪽에 직항이 다녀가지고 그쪽으로 패키지를 많이 돌렸는데 지금은 도쿄도로 들려서 오느라고 오기가 좀 동선이 불편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안찾고 또 특히나 북회도 쪽에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또 한동안은 또 이제 이쪽에 원전 터졌다 그래가지고 혼수지역은 거의 안왔었죠. 그 덕분에 여기는 외국인이 특히나 한국인이 거의 없는 스키장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 그래도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아마 이쪽에 직항이 열리겠죠. 직항이 열리면 이쪽으로 패키지가 많이 열릴 테니까 그럼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일본 투어 이번 시즌에 4번 했죠. 4번? 4번 했어요. 와 대단하네. 한국 들어와가지고 다음주 폐장이라고 하니까 영평 그때 되니까 한번 봐가지고 한번 더 가고요. 그렇게 해서 시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일본 투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